이 노래를 통해 그 노래의 이름은 이 노래를 띠게 됐을 때 그 노래가 이 노래를 듣고 약간 포인트를 주려고 해요 해적들이 웃는게 섬뜩하고 약간 좀 광기스러운 그런 웃음들 있잖아요 허허허 허허허허 저기 이런식으로 약간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이 노래를 그냥 저렇게 하하하하 одiene 저녁 뭐가 아냐 우회 나아 우회 우회 뭐가 아냐 우효 우회 해외 감사합니다.